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해도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바로 금지와 관련된 것들을 배울 거예요. 특히, 주차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에서는 금지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고, 문법은 음면 안 돼요, 기 때문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들어 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이재훈 씨가 가게 앞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내인이 이재훈 씨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인은 이재훈 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 번 들어 보세요. 잘 들었어요? 안내인이 이재훈 씨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화에 나온 어휘와 문법부터 공부해 볼까요? 먼저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안내인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내인에게 물어보세요. 안내인이 필요해요. 안내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지요? 네, 안내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 읽어 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안해요 보다 더 공손하게 말할 때 사용해요. 보통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때 써요. 가게 주인이 손님이 주차를 할 때 이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쪽으로 가 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영화관에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전화하면 안 되지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해요.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이제 내려야 해요.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네, 세워 두지요. 주차를 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주차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따라 읽어 보세요.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든 장소예요. 어디에 주차해야 해요?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그런데 주차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배운 어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네, 안내인 네, 안내인 미안해요 라는 뜻인데, 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죠? 네, 죄송해요.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자동차에서 내려야 해요. 그럼 무엇을 해요? 네, 주차를 해요. 그런데 주차를 어디에 해요? 네,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든 장소. 바로 주차장에 하지요. 주차장. 잘 하셨습니다. 이제 대화를 같이 한번 보지요. 오늘 대화에서는 이재훈 씨가 가게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게 안내인이 이재훈 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네, 여기는 가게 앞이에요.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재훈 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재훈 씨가 질문해요. 그럼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안내인이 말합니다. 저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 저쪽에 주차장이 있네요. 그럼 이재훈 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재훈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속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입니다. 의면 안 돼요. 문장을 같이 보지요.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네, 이재훈 씨는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차를 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여기는 가게 앞이에요. 여러분, 가게 앞에 주차를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럼 가게 앞에 주차를 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러면, 의면 안 돼요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면 안 돼요는 금지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같이 한 번 읽어 볼까요?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잘 하셨습니다.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네,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지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음식을 먹어요. 괜찮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의면 안 돼요를 사용해서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교실에서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읽어 볼까요?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잘 하셨어요. 의면 안 돼요는 동작동사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다처럼 받침이 없으면 뒤에 면 안 돼요가 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가 돼요. 그런데 먹다는 어때요? 이렇게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뒤에, 의면 안 돼요가 와서 먹으면 안 돼요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다, 하면 안 돼요. 먹다, 먹으면 안 돼요.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입니다. 기 때문에. 문장을 같이 봐요.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왜요? 왜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네, 여기는 가게 앞이에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낼 때, 뒤에 기 때문에를 써서 말합니다. 그래서,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 볼까요?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오늘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김유미 씨가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왜요? 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손님이 오시다. 오늘 손님이 오세요. 이게 이유지요? 그러면, 이유를 나타낼 때 뒤에 기 때문에를 써서, 오늘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잘 하셨어요. 기 때문에는 이렇게 앞이다, 여기가 가게 앞이다에서 앞 플러스 이다처럼 명사 플러스 이다 뒤에도 올 수 있고요. 오시다처럼 동작동사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동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앞이다 앞이기 때문에 오시다 오시기 때문에 네,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슬기 씨와 함께 오늘의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마슬기 씨와 함께 오늘의 대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슬기 씨, 어? 슬기 씨,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 슬기 씨, 그런데 수업 시간이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아, 정말요? 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연습할 대화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식당에 조사를 하고 있는 이창훈 씨와 식당 안내인의 대화 있죠? 와, 맞아요. 슬기 씨 앞에서 대화를 아주 잘 들었네요. 네, 잠이 있게 두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도 마슬기 씨와 함께 대화를 듣고 따라 읽으세요. 교사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교사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교사님, 아, 그래요? 교사님, 아, 그래요?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교사님,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그럼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교사님, 저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사님, 잘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대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대화해 볼까요? 교사님, 네. 좋아요. 교사님, 저는 이재훈 씨, 슬기 씨는 안내인이 되어서 대화해 봐요. 교사님,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교사님, 아, 그래요? 교사님, 가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교사님, 그럼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교사님, 저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교사님, 와, 슬기 씨, 잘 하셨어요. 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대화에서 질문이 있어요. 교사님, 뭐예요? 교사님, 이유를 나타낼 때 기 때문에를 사용했는데요. 전에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까도 공부했죠? 교사님, 그럼 기 때문에 하고 으니까가 어떻게 다르죠? 교사님, 아, 네. 기 때문에 하고 으니까는 모두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기 때문에 뒤에는 으세요, 읍시다 를 사용할 수 없어요. 교사님, 아, 그럼 전에 우리 배운 아서, 아서는요? 교사님, 아, 네. 기 때문에와 어서, 아서 모두 뒤에 으세요, 읍시다 를 사용할 수 없고, 으니까 만 뒤에 으세요, 읍시다 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교사님, 아,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사님, 네. 잘 기억하세요, 슬기 씨. 교사님,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들어 봅시다. 교사님, 지금부터는 베카타 씨와 함께 말하기, 듣기 연습을 해 볼 거예요. 베카타 씨, 안녕하세요? 교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사님, 네. 잘 지냈어요? 교사님, 네. 어제도 친구와 한국어로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교사님, 와, 베카타 씨는 한국어 연습을 매일 해요? 교사님, 네.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수업을 해도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교사님, 와, 그럼 베카타 씨, 오늘도 한국어로 말하기, 듣기 연습을 잘 할 수 있겠네요. 교사님, 네. 교사님,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말하기 연습부터 해 볼까요? 교사님, 네. 교사님, 여러분도 베카타 씨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해 보세요. 교사님, 먼저, 음면 안 돼요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교사님, 네. 교사님,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회사예요. 지금 이재훈 씨가 회의실 앞에 있어요. 이재훈 씨가 질문해요. 지금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교사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교사님, 네. 맞아요. 회의 중이에요. 그럼 이재훈 씨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교사님,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외의 중이에요. 교사님, 네. 맞아요. 들어가다, 들어가면 안 돼요. 회의 중이에요. 잘 하셨어요? 교사님, 이번에도, 음면 안 돼요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교사님, 네. 교사님, 준수가 공부하러 열람실에 가려고 하는데요. 열람실 안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해요. 열람실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교사님, 베카타 씨, 여기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도 써 있네요. 음식을 먹다, 괜찮아요? 교사님, 아니에요. 열람실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교사님, 네. 맞아요. 열람실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잘 하셨습니다. 교사님, 네. 교사님, 이번에는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연습해 봐요. 이재훈 씨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안내인이 대답해요. 네, 주차하면 안 돼요. 음, 베카타 씨, 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교사님, 여기는 가게 앞이에요. 교사님, 네. 맞아요. 여기는 가게 앞이다. 가게 앞이에요. 그래서 주차하면 안 돼요. 그럼 안내인이 어떻게 말할까요? 교사님, 가게 앞이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돼요. 교사님, 네. 맞아요. 잘 하셨어요. 교사님, 이번에도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교사님, 네. 교사님, 준수와 유진이가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베카타 씨, 유진이 얼굴을 보세요. 어때요? 교사님, 피곤해 보여요? 교사님, 피곤해 보여요. 교사님, 네.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준수가 유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유진이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유진이는 어제 잠을 못 잤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유진이가 어떻게 말할까요? 교사님,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피곤해요. 교사님, 네. 맞아요. 잘 하셨어요. 교사님, 네. 교사님, 이번에는 듣기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오늘은 이재훈 씨가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안내인이 이재훈 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인은 이재훈 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들어 보세요. 교사님, 네. 교사님, 저기요,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교사님, 아, 죄송해요. 교사님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교사님, 그럼 어디에서 피울 수 있어요? 교사님 저쪽에 흡연실이 있어요. 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교사님, 네. 교사님, 네. 좋아요. 그럼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 볼까요? 1번, 이재훈 씨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십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교사님,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교사님, 네. 맞아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안내인이 이재훈 씨에게 왔지요? 교사님, 네. 그럼 2번 문제도 같이 보지요? 교사님, 네. 2번,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교사님, 네. 건물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어때요? 들은 내용과 달라요. 교사님, 왜요? 교사님,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교사님, 네. 맞아요.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요? 교사님, 네. 잘 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근처에 흡연실이 없습니다. 어때요? 교사님, 이것도 달라요. 교사님, 또요? 왜요? 교사님, 안에인이 저쪽에 흡연실이 있다고 했어요. 교사님, 네. 맞아요. 저쪽에, 근처에 흡연실이 있지요. 와, 베카타 씨, 오늘도 잘 하셨어요. 교사님, 네. 교사님,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휘플러스로 가서 금지 관련 어휘와 표현을 더 배워보지요. 교사님, 어휘플러스 어휘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금지 관련 어휘와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교사님, 만지지 마세요. 교사님,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는 작품들이 많지요. 작품에 손을 대요. 만져요. 교사님, 작품을 만져도 돼요? 아니요. 작품을 만지면 안 돼요. 작품을 만지지 마세요. 교사님,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워요. 괜찮아요? 아니요. 버스정류장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버스정류장에서는 흡연 금지입니다. 교사님, 주차 금지. 여기에 주차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여기는 주차 금지입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촬영 금지. 촬영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극장 안에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극장 안에서는 촬영 금지입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면 안 돼요. 잡담 금지. 여러분,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요? 잡담 금지예요. 도서관 안에서는 잡담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해요.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와요. 괜찮아요? 아니요. 남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남학생들은 출입 금지예요. 여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이제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여자 기숙사예요. 남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남학생들은? 네, 출입 금지예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도서관이나 병원에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어요. 뭐지요? 네, 맞아요. 잡담 금지예요. 다음, 여기는 어디예요? 네,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에는 자동차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주차 금지예요.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갔어요.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촬영 금지예요. 잘 하셨습니다. 마세기 씨, 베카타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하면 안 된다는 금지 표현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 배워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 여기 때문에 배워서 좋았어요. 자주 봤던 문법이 있기 때문에요. 오, 네,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오늘은 금지를 나타내는 음연 안 돼요 하고, 이유를 나타내는 기 때문에를 공부했지요? 아, 그리고 금지 관련 어회와 표현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주차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배웠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